자 오늘 상한가 12월 18일 상한가가 워낙 많이 터져 가지고 지금 6번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2017년도 12월 18일날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 6번째 종목입니다 한일 진공입니다 자 한일 진공은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800원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지금 800원이잖아요 이 구간 때 집중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려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5,6명 정도 아마 5,6명이 아마 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몇 명인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매수 의견 들여가지고 이게 주가가 800원에서 1600원 2000원까지 올라가니까 100% 정도 올라갔죠 이때 전부 다 팔아먹고 저랑 2년이 끊어진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월만 기다리셨다면 이 종목은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들어가지고 지금 65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때 한번 이때 한번 강하게 반등 구간이 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방 압박을 받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지금 5,200원에 상한가를 지금 마감을 떨어뜨렸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안된다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을 때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를 보고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대박 종목이 아니면 쪽박 종목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여러분들은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아신다면 이것만 배우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절대 돈을 잃지 않고 다박이 날 수밖에 없다 02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 종목을 골라내는 교육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 주인공이 되실 것이다 자 한일진공 지금 바닥에서 거의 60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는 우를 범하시면 안됩니다 추가 반대권이 서로 더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를 들어가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박이 날 종목이 저희 카페 아직도 1000%를 예측하는 이런 대박 종목이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 수익에 연연해서 몇 푼 얻어먹으려고 이런 구간에 잘못 들어갔다가 전재산을 말아먹는 그런 행위를 하시면 안된다 자 한일진공은요 지금 강한 반동 구간입니다 언제든지 세력들한테 눈탱이 당하는 그런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일진공을 제가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렸는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은 다 2년이 끊어진 회원들인데요 이때 당시에 다 바닥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900원 북박이님 보면 이 분석시장정보자료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다 찾아놨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일진공 상한가 525% 525% 200% 이때도 분석시장정보 똑같죠 바닥 분석가 800원 상한가 225% 수익 중입니다 자 이때에 이 회원님들 보시면 코인님 북박이별님 고진간내님 코인님 자 이 회원님들 저랑 2년이 지금은 다 끊어섰습니다 결국은 555%가 아니라 지금 거의 655%를 하나도 먹지 못하고 결국은 이때 매수 들어가가지고 30% 50% 100%에 다 팔아먹고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카페 회비 내기 아깝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아니면 뭐 무슨 연휴로 인해서든 저랑 지금 2년이 끊어지신 옛날 회원님들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지금이라도 다시 2년이 되셔서 대박 인생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때 당시에 저희 카페의 회비가 굉장히 쌌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썼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의 회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1000% 터지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산이 3천만원이라면 300만원 추천받아가지고 3천만원이 3억 6천만원이 되는데 그 추천비 300만원이 절대 비싼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카페에서 또 KS코인을 채굴을 하면서 25%의 회비를 지금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꿈의 주식 시리즈 대박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올린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일진공이죠 아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 여기 평균 매수단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보시죠 자 이렇게 이 종목이 무조건 600%는 넘게 오를 종목이다라는 걸 제가 알고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원들이 왜 저랑 인연이 지금 끊어졌을까요 결국은 단기 수익에 연련했기 때문에 이런 대박을 내지 못했던 겁니다 언제든지 지금 코인님 북박이님 고진간대님 지금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너희들 이놈들아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거나 아니면 쪽지라도 줘라 특히 이 세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정성을 많이 썼고 의사소통이 잘 됐던 친구들 중에 몇 분이신데 아쉽게도 지금은 다 저랑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코인이 북박이 고진이는 형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을 줘라 내가 힘 닿는 대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줄 것이다 명년에는 돈 많이 벌고 대박 인생을 살기 바란다 좋은 나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코인님 북박이님 고진간대님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삽니다 자 회원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대박이 터질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주워 담으십시오 그리고 세월에다가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꿈의 대박 주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항상 되실 수 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